12쪽 교과서 대화 모두 보기 Hi, 진수. Where are you going? 안녕, 진수야. 너 어디로 가고 있니? 어디 가고 있니? Hi, Mina. I'm going to be a mall. 나 지금, 이거는 뭐뭐 할 예정이다가 아니죠. 가고 있는 중이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. 나 지금 B.A. mall로 가고 있는 중이야. Are you going to buy anything? 여기는 뭐예요?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. 너 무언가를 살 거니? 뭐 좀 살려고 해? 뭐 좀 살 거니? Yes, I need a baseball glove. 야구 글러브가 필요해. Then you should go to D.Mart. D.Mart에 가는 게 나아. They are having a big sale now. 지금 크게 세일을 하고 있거든. Have a big sale이니까 아주 크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. 조언해 주는 겁니다. Really? Then I should go there instead. 그러면 대신에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. I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보입니다. 그러면 진수는 D.Mart에 갈 것이다. 맞아요? 맞죠? 민아가 추천해 준 D.Mart로 갈 겁니다. 두 번째 Listen and talk to Excuse me, I'm looking for a gift for my brother. 형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형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어요. Look for a moment을 찾다고 B.I.N.G.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의 구조가 되겠죠. 현재 진행형 지금 형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. How about these headphones? 이 헤드폰은 어떤가요? How about, 뭐뭐,은 어떤가요? He already has good ones. 이거 왜? 왜 ones라고 썼을까요? 위에도 헤드폰이니까 왜냐하면 양쪽이잖아요. 이미 좋은 거 갖고 있어요. 좋은 헤드폰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How much is this phone case? 이 휴대폰 케이스는 얼마인가요? How much? I like it. 마음에 드는데요. It's $10. 10달러입니다. It's a little expensive. 좀 비싸네요. Can I get a discount? Get a discount. 할인 좀 받을 수 있나요? I'm sorry, but you can't. 미안하지만 할인은 안됩니다. It's not on sale. 뭐죠? Sale 중에 아니거든요. Okay, I'll just take it. 그냥 이거 살게요.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무튼 자, 그렇습니다. 소년은 폰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. 형을 위한 선물로 맞나요? 네, true 되겠습니다. 겸원은 헤드폰을 추천했지만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했습니다. 샀습니다. 자, 두번째 세번째 Listen and talk I like these shoes 봐봐 나 이 신발 마음에 들어 I will buy them 자, 살 거야 이 신발 저 신발 살 거야 이걸로 살 거야 슈즈기 때문에 them 복수형입니다 아니죠 슈즈는 항상 복수 형태를 쓰기 때문에 it을 쓰지 않습니다 이즈, 슈즈 Wait, do you really need them? 잠깐, 너 정말 저게 필요하니? 너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You should 다음에 뭐? 동사 원형 Should,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Make decision 하면 결정하다 자, 동사를 꾸며주니까 carefully 부사의 형태가 나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자, 소년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Give advice 누구에게? 소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? True 네번째 Listen and talk One Mom, I need some money 엄마, 저 돈이 좀 필요해요 You got your pocket money two days ago 이틀 전에 용돈, pocket money 용돈 너 받았잖아 이틀 전에 받았는데 Where is that $10? 용돈이 10달러인가 보다 그죠? 자, 그 10달러는 Where is? 어디에 있니? Well, I already spent it all 자, it은 우리 10달러를 가리키고요 그 $10 다 써버렸습니다 이미 썼어요 I bought some snacks and a shirt 간식이랑 셔츠 한 벌을 샀거든요 You bought another new shirt 너 또 다른 새 셔츠를 샀다고 이렇게 되겠죠 자, another는 또 다른의 의미고요 예 다음에는 항상 단수 온다, 복수 온다 항상 단수명 사고 너 셔츠 하나 또 샀다고 You don't plan your spending 너 지출에 대해서 Your spending,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구나 The shirt was only $7 셔츠 고작 7달러밖에 안 했어요 It's on sale 할인 중이었어요 But you don't need a new shirt 하지만 너 새 셔츠 필요하지 않잖아 You should make a shopping list 너 쇼핑 리스트를 그러니까 쇼핑 목록을 만드는 게 낫겠어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오직 자, 리스트에 있는 물건만을 사야 되겠어 조언을 해줍니다 자, 그래서 여기에 make랑 buy는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should라는 동사 다음에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너 쇼핑 리스트 만들어서 쇼핑 리스트에 있는 물건만을 구입해야 되겠어 Okay, mom, I will do that next time Next time,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게요 자, 소년이 쇼핑 리스트를 만들었다 아니죠, 다음번에 만들게 했죠 약속했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자, false 자, 리스트에 있는 톡 2 Excuse me, can I try on this cap? 이 모자 써봐도 되나요? Try on? Yes, of course 물론이죠 Yes, you can 자, 비슷한 표현이 뭡니까? Sure Yes, you can Yes, you may No problem Certainly 전부 다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자, 소년은 자, try on 모자를 써볼 수 있습니다 True 그 다음에 6번 Listen and talk to May I help you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Yes, please Can I try on this jacket? 자, 이 야구 모자를 저기 뭐죠? 이 뭐죠? 제 킷을 입어봐도 되나요? Yes, please 네, 부탁합니다 그럼 이 제 킷을 입어봐도 되나요? 물론이죠 You can try on any item in our store 자, any item 어떤 품목도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어떤 상품이든 입어보실 수 있어요 Thanks Well, I like this jacket 자, 이 자킷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얼마죠? Yes, 20 dollars 자, 20 달러입니다 Okay Can I use this coupon? 이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? Yes You can get a 30% discount 3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, 원래 가격에서 30% 할인해서 It's 14 dollars 14 달러입니다 Great I will take it 좋아요 이거 사겠습니다 그래서 자, 소녀는 자, 제 킷을 20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20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아니죠 얼마 14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네 30% discount 받았습니다 7 Do it yourself May I help you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Yes, please 네, 부탁해요 Can I try on this baseball cap? 이 야구 모자 써봐도 되나요? Yes, of course Oh, I like it 아, 마음에 드네요 How much is it? 얼마죠? It's 15 dollars 15 달러입니다 Okay Can I use this coupon? 이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? Yes You can get a 20% discount 20%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's 12 dollars 12 달러가 되겠네요 That's nice I take it 좋아요 이거 살게요 6번이랑 7번이랑 거의 똑같네요 그죠? 소녀는 야구 모자를 살 거다 맞죠? True